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특별한 초대 우리 오늘 오픈 행사를 통해서 품바 각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강주에 계시는 분으로 먼저 위주로 모셨습니다. 오늘은 여자 품바를 한번 모셨고 내일은 또 남자 품바를 또 모셔가지고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남짓도 품바와 또 이재주 품바 여러분이 아신 분들이 이렇게 주고 이제 매주 출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재주 품바라고 우리 강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거의 이 품바 생활을 한 20여 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저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던 분인데 오늘 그분의 초대로 공연하기 전에 자 우리 품바에 또 지망생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웅희 집인데요. 우리 저기 목포에 박상지 원장님이 추천으로 저하고 합행에서부터 하기 시작됐는데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이를 본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래라도 힘내라고 시작이니만큼 신입생이다 보니까 지방생이다 보니까 한 두세고 여러분 에콜에 의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름은요 이름은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이 조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하리로 했는데 이쁘죠? 하리 조하리가 아니고 조하리 조하리 박수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뭐라고? 조하리 말해도 어떻게 배운 사람 많이 아 살이 넘쳐내라 마이크 받으시고 자 차례연 인사부터 한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목포에 쓸 수 있는 곳이 없을래요? 너 얘기해 이제 할 얘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신인 품바로 지금 활동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달에 와가지고 배우는 중입니다. 제가 혹시 혹시 또 좀 잘 모두들에도 못하더라도 애교를 좀 봐주시고 이 길로 제가 이제 좀 가볼까 싶어서 점심 품반에 따라서 이렇게 와봤는데 여러분이 좀 박수도 좀 많이 쳐주시고 잘하면 할 때 잘한다고 박수 좀 쳐주시고 또 노래 끝나면 노래 잘했다고 박수 좀 쳐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말을 잘 못하는데 근데 신발은 오늘 여기 문제에 진다고 생각하다가 샀는갑다니 아직 그게 안치네 흰 신발이 있었는데 안 가져왔어요 왼발을 붓고 올라와서 그래서 그래 아무거나 신어서 잘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써주시던가요 이 염병원에 시 자 좋습니다. 노래부터 하고 말이라는 것을 하다보면 자주 하다보면 하게 됩니다. 부족해도 이해하시면서 자 노래는 여간 잘합니다. 제가 소개하면요 고향이 고향인데 전국노래자락에서 우수상 우수상 받으셨답니다. 그만큼 노래에 대한 실력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런 동안 새로운 곳에서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많이 해주십시오. 부끄러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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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